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제 이재명 특미까지 올라간 거죠 본인이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덮고 넘어가겠냐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이미지를 싣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처음 갔습니다 이미지를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사설은 이렇게 싣지 않지 않습니까 복심 정진상 구속 이재명 대표 특미까지 온 대장동 수사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최척근 김용 정진상 구속 혐의 혐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례 부패방지법 위반 정거인멸 교사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싣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척근이 갖고 있는 그런 혐의를 좀 더 명료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설의 끝부분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막대한 그런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안겨다 준 모든 프로젝트의 결제 문건의 최종 결제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이 결정을 인해 대장동 투기 세력이 택지와 아파트 분양을 얻은 이익은 총 7070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의 이익은 1822억 원에 거쳤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 대가로 투기 세력이 보유한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 운동권 출신인 정진상 실장은 1995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함께 온 복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 문서를 결제했다는 말인가 알았던 알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범죄 사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원의 최고위청이 알았건 알지 않았건 선거 데이터가 조작됐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간장이라는 것이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후보별 사전특별특별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안 됐으면 넘어가겠지만 발각이 된 거 아니면 제야 전문가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관위의 사무총장인 박찬진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무총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당연한 가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돼가 나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 같습니다 중국 공당장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사슬의 결론 부분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의 창작 왕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심장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충을 막아내겠다 민주당이 당명부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충을 막아내겠다 공당이 부정성거나 자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당입니까 특정 정당이 선거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도독질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참 허술하기는 이만저만 허술한 게 아닌 거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되지만 면제될 수는 없다 왕이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안기주는 그런 문서들의 결제 사인을 했는지 더 설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돈이 이재명 지갑으로 들어갔는지도 앞으로 밝혀야겠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께서 4.15 총선이 끝난 4월 16일 아침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올렸습니까 보정값 일명 전국조작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위원장 되시는 이근형 씨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 그 사람들이 다 2020년도 4.15 총선 압성의 일등공신들이었죠 그러면 그게 민주당의 이름 당대표였던 누구죠 나이가 좀 드신 분 이해찬 씨 몰랐겠습니까 사무총장인 유호정 씨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 것을 듣겠다고 날뛰는 나라나 이게 완전히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시장실이란 대장동 업자법정의 정언이 있었다 오늘 일명 톱의 조선일보의 사슬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 공소장이 아니고 법정에서 직접 뭐죠 이재명 시장실이 바로 이런 최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 수혜자였던 것을 개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정언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법정에서 정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는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할 때 이 사실을 밝히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대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급도 났다 2015년 2월부터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정언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남욱 변호사가 11월 20일 법정에서 정언한 것이다 위정죄로 처벌을 받으니까 본인이 변호사니까 어느 누구보다 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아직도 천하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당 정무실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 쏟아지는 정언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하늘도 다 알고 있고 본인들 알고 안 있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저질러면 언어적 표현에는 내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양전철 민주연구원장이 기자들과 여러분들 갑자기 만났을 때 기자가 소감을 묻자 여러분 여기를 떨지 않습니까 이게 입술이 이렇게 떨지 않습니까 그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증거죠 그래서 fbi 같은 그런 범죄 수사관들은 언어적 표현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손을 초조해 가지고 만지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게 양정철 씨가 입술을 떨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더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친구 도덕질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 친구가 도덕질 했구나 도덕놈들을 안 잡는 세상이 됐으니까 기가 찬 거죠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덕을 잘 잡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더만 한편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긴 칼른보다 더 멋지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포함하여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3인방이 비리범죄에 연루되어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 건국일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국정을 논할 자격도 없고 더구나 민생을 덜 먹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환멸감을 주는 형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데가 새벽에 4시 무렵이기 때문에 2대0이지만 아마 지금 정도는 수백 대 1 몇 시간 지나면 수천 대 1이 되겠죠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 건국일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2017년 대선부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총득표수가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런 조작으로 가장 큰 이득을 여러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2018년 지방선거도 압승하고 2020년 총선도 압승하고 2018, 2021년도 보궐선거는 격차를 많이 줄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성에는 조작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전투표 한 230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수백만 표 차이가 나는 선거를 24만 7천 무슨 77조 차이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등장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마약하고 같아가지고 못 끊습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선거를 이길 수 있는데 어떤 놈이 그걸 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제정신 바로 바뀐 여러분 인간들이라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 자들이 조작하는 걸 보면서 2024년도 총선과 2026년도 여러분들 대선과 지방선거가 어떻게 조작할지를 훤히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정신줄 나간 친구들인 거죠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면 그냥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기에는 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소중화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여러분 섭성이나 구섭이라는 것은 용수철과 같아가지고 금세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억제하면 뭡니까 누를 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 대한민국 건국일의 초유의 사태가 무슨 뭐죠 여기에서 무슨 야당 당대표를 포함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3인방이 비리범죄에 연기됐다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공직선거를 다 사기질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국민들은 두더지하고 같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뭡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과 이런 불의가 불법과 불의가 타입하는 민족에게 무슨 앞날이 있겠으며 비리와 불법과 부정의의 여러분들 소가 여러분 야합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여러분들 앞날이 있겠습니까 불법과 불의와 여러분들 타협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불법과 여러분들 비리도 그냥 뭐 어느 수준 정도가 아니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장기 집권을 꾀한 그런 종류의 불법과 비리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 그것까지 눈을 감는다는 것은 타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악과 손을 잡고 악과 타협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이라도 보통 악이 악입니까 그게 선거를 도덕질의 이런 체제를 전복시켜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헤쳐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국과 여러분들 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소위 친중 정권과 좌익 정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범죄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런 범죄 행위를 신임 대통령이 그냥 입을 싹 닫는다는 것은 이런 불법과 비리와 손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지 오늘 이 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점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당으로 지휘는 상실되었고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 저는 국민에 대한 도의적인 선거를 사기질을 해가지고 2020년 또 4.15 총선을 다 이런 도덕질을 해가지고 다 국회에 앉아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기 바랍니다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 신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협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거 조작범들하고 선거 범법자들하고 어떻게 이런 협치가 가능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나는 뭐 설법대로 안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떨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짐승처럼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짐승이나 동물은 양심도 없고 도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지만 인간이 그렇게 해서 되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김두식님께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됩니다 마땅히 고발감이죠 잘생기면 뭐합니까 말 잘하면 뭐합니까 서울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사법고실 통과하면 뭐합니까 영어 잘하면 뭐합니까 생각이 똑바로 써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되는 소리들 하셔야 되지 뭐라고 놀까요 으 και